멀리 보이는 아파트 건설 현장과 또 오른쪽에 산이 그 아랫부분에 세종원회로교회가 신축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행복청이 가까이 있고 총리실이 근처에 있습니다. 세종원회로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영웅구원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룹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사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영원히 갈급한 분들은 세종원회리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윈군사무소는 세종원회리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와 감리와 CM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 또 관계자 여러분 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종원회리교회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지금도 계속하여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윈군사무소의 김성수였습니다. 010-525-3016-www.하나윈.댓입니다.